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천제 609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제 5-602968번 문제네요. He would have been 가정국과 과거래 시험을 붙었을 수 있었는데, 이게 과거에 대한 얘기죠. 가정국과 과거래니까. 답은 D번이네요. had she는 도취된 거니까, if he had started,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이죠. 뭐 이거밖에 될 게 없죠. 가정국과 과거완료의 귀결절이 나오려면, 가정국과 과거의 조건절이 나와야 되겠죠. 자, 내려가죠.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2,969번이네요. 경혼대학교 문제고요. Phyllis Wheatley는 동격관계네요. a sickly, 아프고 연약한 흑인 노예 여자였는데, would have been easily considered, 쉽게 간주되었을까, 지적 우수자로, of all the women, 모든 여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녀 시대의 사회의 모든 여자들과,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 중에서 아주 우수한 존재로 여겨졌을 것이다. 여기 앞에 would have been이 나오고 있죠. 가정법과 과거완료죠. 따라서 B번이 답이네요. had she been white, 백인이었더라면, 도취된 형태죠. if she had been하고 똑같죠. 자, 그 다음 2970번이네요. 별표 하나 줬고, almost, almost는 극단 약화사죠. 극단에서 조금 약해지는 거죠. almost는 거의라는 뜻이니까 거기 붙을 수가 없고 극단이 없잖아요. 그 식물들은 따라서 most of가 될 대부분의 또는 almost all 거의 모든 식물들은 made of great many cells,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specialized perform difference, 상이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이런 것을, 세분화된 전문화된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죠. 겉만 있지만 그냥 수식해도 되죠. 자, 내려가죠. 1971번, industry, 산업적인 경향은, interdirection of, 기계는 더 많이, 사람은 더 적게죠. 사람이 가사명사니까 pure가 돼야죠. less는 곤란하고, 뻔한 문제죠. D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 2972번, she is praying to take early, retiring, 아니면 retirement가 퇴직이라는 은퇴를 하기로 계획이다. because of 건강 때문에. 그 다음 2973번, competitive element, 이 경제적 요인이 by the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서 완화되어, 서로를 돕는 것으로 완화되지 않으면, business practice, 산업 관행은, business 관행은 rapidly become more, 야만적이고, 잔혹해질 것이다. as they are 보다는, 이게 more가 있으니까 then이죠. then they are가 돼야 되겠죠. then으로 등이 돼야 되겠죠. 쉬운 문제죠. 뭐, 종합문제지만 아주 쉬운 문제들로 이어지고 있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